저 바다로 가는 게 좋아요. 저 큰 배로 가는 게 좋아요. 아직 사이클롭스 세트도 덜 모았거든요. 크... 너무 멋지다. 저... 그 난파선으로 가서 사이클롭스 세트를 다 모을지 아니면... 탐험하는 걸 목적으로 해도 괜찮을지를... 길피를 못 잡겠어요. firstly... 어? 저기 좀 좋은 아이템들 있는데? 아 잠수하는 거 C구나! 아 그것도 몰랐네! 미역 군집지역에 탑승물 만드는 거 아 미역 군집지역을 제가 안했군요. 아직 바보식. 바보뽀... 바보뽀... 바보뽀였어. 그걸 안 했구나 제가. 미역군집지역에서 얻을 거를 더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일로 그냥 뿅 와버렸어. 어쩔 수 없네님 안녕하세요. 아직도... 아 몰랐어요 그냥. 그냥 지나쳐가면 되겠거니야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. 그것부터가 하는건줄 알았는데 아니 순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. 아니 솔직히 미역지역에 할 일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. 저기랑 내 집 사이 여기가 미역지역이었어요. 스드, 스드, 스드 마인드 즉, 가보면 나오겠죠. 유엔 vous 어? 어? 아 여기구나. 바로 옆이구나. 미역지역. 미역지역에서 청사진 모으기. 맞죠? 제가 이걸 안 했다 이 말씀이셨죠? 맞아요. 작정하지 않고서는 몰랐을 거예요. 여기서 뭘 먹어 가야 되는 게 있는 거구나를. 솔직히 말해서. 여기 폭탄불고기 많이 나올 텐데? 여긴 아닌 것 같고. 한번 지나가본 기억이 나네요. 저, 저, 저 중심부를 뚫어보자요. 선수 채우고. 육수! 하고 여기서. 많은 걸 제가 놓쳤어요. 어? 딱 있네. R이구나. 딱 봐도 무슨 기계 LED 뭐 이런 건가 했는데. 또 틀렸어 또. 와 근데 약간 어지럽다. 물 속에 너무 오래 있었나봐요. 쉬면서 해야겠어. 어지럽네요 벌써. 12시까지 하겠습니다. 아 1분 남았네? 한 12시 반까지는 할게요. 한찍 자야 되니까. 관광상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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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난리야. 친구야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fed。 여기서 먹을 게 있단 말씀이셨죠? 이걸 몰랐네. 포식자 은근 귀여워. 뭐 그냥 애교, 저리가! 만 하고 마는 애들이었어 아 여기 뭐 먹을 게 있네 이걸 찾아봐야겠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다시 왔습니다 다시 먹을 걸 찾아, 저 스캔할 걸 찾아야 됐네요 오우 야야야야 은근 약하다 야 직선갱밖에 모르는 아이라 옆으로 살짝 빠져라 알겠습니다 제가 롤을 해본 적은 없지만 갱이 온다라는 말은 알아요 아 그랬구나 회피가 가능한 거였구나 막 트리거가 뭐 그냥 무조건 충돌 뭐 이런 게 돼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냐 회피하면 되는 거였어 실력으로 피하는 거였어요 맞죠? 어... 안녕 오늘 이것만큼은 꼭 끝내고 싶다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가 쉽죠 어? 아 고철 아 고철이 왜 다 여기 쌓여있는 거야 혜조가 일... 혜조류가 일로만 통하나?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한바퀴 돌았나요? 지금 아 이어진 거였구나 어 라디오 또 뭐라 한다 아 라디오 듣고 싶어서 story 너무 궁금해 아 포식사들이 고초를 모았어 아아 그런 또 그런 또 작용이 있었구나 얘네들이 와 역시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걸 뭐하느라 이제 했을까 이걸 뭐한다고 내가 미루다가 아 미루다도 아니야 몰랐지 이걸 왜 이제 했을까요 아 물다가 이빨 아 그래서 이빨 하나가 떨어져 있었구나 야 디테일 게임 진짜 대박 게임이다 라디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미안해 라디오를 못듣겠네 왜냐면 너무 바빠 다시 들어가고 의외네 청사진 저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더 더 뭘 찍어야 될텐데 찾지를 못하고 있네 눈이 안좋아 눈이 안좋아 어 이빨이다 추적자 이빠졌다 너 뭐야 어 이 근처 이 금방 있어야 한다 어 아까 뭐 나왔다 아까 뭐 나왔어 아까 뭐 나왔어요 연구실 카운터 죄송해요 위치를 너무 못찾고 있어 이게 막 그러잖아요 막 집에서 불 나는 화마 속에선 자꾸 빙빙 돌게 된다고 왼쪽으로 길을 몰라가지고 제가 왼쪽으로 빙빙 돌게 되나봐요 살림차릴 살림차릴 살림차릴건 다 모은거 같애 책상 데스크 모아보드 어? 뭐지? 방금 있었는디 오! 아 이거 먹은거라 재료주네 와.. 어려워 이 근처를 좀 더 수색해볼게요 물 채우고 슝! 책상 만들어 얻었고 여기 수색할건 없는거같은디 여기 수색은 없다 집시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어디서 또 어.. 어허허허 좀 나가봐도 되죠 꼭 이 틈 안에만 있나요? 미역덩굴 틈 안에만 아이템 먹을게 있나? 어? 뭐 떴나? 어? 아아 이걸 안했었구나 스캔하고 어... 음으음.. 여기 어 아니네 아기들이 모아둔거네 맞아 스킨 모으는게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 이게 게임의 주같아 스킨 스킨할거 찾는것 새로운 걸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네요. 저한테. 와 아이템을 보통 노가다로는 못 찾게 돼 있구나. 진짜 다 살펴봐야 되는구나. 청사진은 얻어야 하니까. 여긴 아까워. 더 뭔가 있겠죠? 여기서 얻어야 될 게 더 있겠죠? 어... 스캔할 거 찾고 그거 만드는 파밍하고. 아 좋습니다. 정말 좋은 시청자분이세요.